넌 부수고 지나갔어. 부수고? 응. 우리 집이야. 여기 부수고 지나갔어. 부수고 지나갔어? 응. 그때 여기서 마그로 농가에 미야. 아빠 나 먹을래. 아니야. 우리 가서 바비큐 먹어. 바비큐. 나는 여기는 바비큐인데. 나는 쉬는데. 여기는 맛이 없어. 바비큐가. 나는 쉬는데. 기차에서 파는 거 있어? 응. 한번 못 믿겠으면 따로 와봐. 삶은 개나 파는게. 삶은 개라. 아닌데. 기차 안에서 판다고? 말도 안되면 따로 와봐. 기차도 없는데. 말도 안되면 따로 와봐. 알았다. 다른 곳은 아니야? 응. 응. 나 한 번도 안 넘어져는데. 그래? 지금에 넘어지잖아. 응. 그러게. 우리 집은 다 먹지 않고 schem더라구요. 우리 집은 다 먹지 않아. 이건 왜? 진짜 100%? 아니. 감사합니다.